아우라 꿀광 쿠션 21호 4만3천원 눈 밑에 눈두덩이 밑에 바릅니다. 턱에도 바르구요. 인중에도 바르구요. T자 눈두덩이 근처가 많이 기미가 있나봐요. 많이 바르네요. 토니모리 이지터치 오토 아이브라운 브라운 3900원 브라운이 두번 들어가네요. 눈썹을 칠해요. 눈썹이 막 생기고 있어요. 왜 웃지? 들리나? 망했나봐요. 다시 치덕치덕 좀 더 약간 신중해졌어요. 눈썹이 생기고 있어요.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집중하는 눈빛 이렇게 눈썹이 생겼습니다. 약간 갈매기 같기도 하고 자 안보여줘요.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. 아 뭐 실수했나봐요. 음... 어느 때보다 신중해요. 자 그러면은 코도 한번 만져주고 한번 찡그려주고 하면은 피처시 폴링 인 아이섀도우 02 피치 16,000원 짜리. 아 하나당 4,000원 인가봐요. 16,000원 이에요. 4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또 눈에만 바릅니다. 자 지금 먼저 눈부터 하나봐요. 제가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눈부터 일단은 끝장을 내려놔봐요. 자 눈에 저렇게 막 바르고 자 왼쪽도 바르고 오른쪽 발랐으니까 왼쪽도 발라야겠죠? 자 약간 부드럽게 발라줍니다. 어... 네 계속 바릅니다. 자 저 분홍색인가요? 저거를 이번에 또 바르네요. 아 이게 4개를 다 바르는가봐요. 어... 눈에 약간 그 빨간색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. 제가 옛날에 그 나루토를 좋아했는데 나루토의 그 선인술을 쓰는 것 같이 점점 빨개지고 있어요.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선생님이 저렇게 빨개져 가지고 선인술이라고 놀렸었거든요. 그거랑 약간 비슷해지네요. 자 눈이 점점 빨개지고 있어요. 네 어디까지 빨개질지 궁금하네요. 계속 바르고 있어요. 계속... 음... 자 다 바른 것 같아요. 아 눈이 좀 빨개졌어요. 눈이 빨개진 게 아니야? 거참... 아 좀 자신감 있나? 마음에 드... 미샤 아이스톨 섀도우 브러쉬 샵 305. 6,500원이에요. 아... 6,500원이면 싼 건가요? 전 잘 모르겠어요. 아 이게 또 마지막에는 그 똥... 똥색인가요? 약간 갈색을 또 이제 살에 먼저 바르고 또 발라요. 아 눈에 벌써 몇 개를 바른지 모르겠어요. 한 5개 바른 것 같은데... 아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화장 하시는 분들... 네 눈에 또 바릅니다. 계속 바릅니다. 계속... 어... 네 좀 빨개졌어요. 어 두 번째 거 바르네요. 아 네 개를 바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세 개 바르고 이제 네 번째 걸 바르네요. 어... 네 계속 바릅니다. 계속... 신중해요. 음... 뭐가 달라진진 모르겠어요. 네 코지 아이래쉬 컬러 속눈썹 뷰러 넘버 73 와이드 사이즈 롭스에서 7,500원에 구입을 했네요. 어... 저거... 눈 안 찝나요? 보통 저런 거 하면은? 눈 찝을 거 좀 무서운데? 저거 하면... 오... 저거 하면 속눈썹 안 뽑히나요? 저 정말 그런 게 좀 궁금한데? 왜 신난지 모르겠는데 신났어요. 잘 됐나봐요.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업 볼륨 앤 컬 슈퍼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18,000원 짜리. 어... 왜... 왜 놀랬어요? 뭘 지금 실수했어요. 뭘 안 했나봐요. 오... 아...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업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블랙 18,000원. 이걸 먼저 했었나요? 해야 됐나봐요. 자... 이걸 또 눈에 바릅니다. 아... 이게 눈 화장 영상인가요? 눈만 아네요. 이건 마스카라죠. 저도 알 것 같아요. 오... 오... 방귀 꼈나 봐요. 오... 오... 속눈썹 나왔나봐요. 그냥 속눈썹 뽑히지 않나요? 뷰러 쓰면? 어... 갑자기 입술을 발라요. 이거 정보는 안 알려주나요? 아... 알려주네요. 바세린 인센시브 케어 립 에센스 체리 3,000원이에요. 네. 입술에 바릅니다. 체리면 그럼 체리색으로 변하나요? 루나롱 레스팅 마스 마일드 컨실러 14,000원. 어... 막... 면봉인가요? 막 바르네요. 주근깨처럼 막 뭐가 생겼어요. 오... 발라줬으면... 어... 바르네요. 바르면 하얘지나요? 뭔가 좀 계속 바르고 있어요. 안 그래도 하얀는데 더 하얘지나 봐요. 아마 백인을 꿈꾸고 있지 않나.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아... 좀 하얘졌어요. 약간 좀... 어... 좀 약간 달라졌어요. 얼굴이. 로레알 파리 컬러리시 모이스트패 매트 213 링컨 로즈 14,000원. 자... 화장품 가격만 해도 지금 10만원이 넘었죠? 자... 어... 입술에 두 개를 바르네요. 어... 입술 좀 빨개졌어요. 굉장히 매혹적인 게 빨개졌어요. 저거 입술 할 때 엄마 엄마 아빠 아빠 하지 않나요? 난 그렇게 배웠는데? 엄마 엄마... 으흠... 아... 뭔가 신나요. 뭔가 신나요. 왜 신나는지는 모르겠어요. 피시츠 코랄 피치크 코튼 블러셔 12,000원인가요? 어... 막 똥글동글하게 해서 또 놀랬어요. 왜 놀랐는지는 모르겠어.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. 어? 뭐가 없어졌어? 아... 방귀 꼈구나. 헤헤헤... 찾았어 찾았어. 이걸 또 눈두덩이 밑에 발라요.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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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볼터치인가요? 어... 음... 뭔가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... 어... 턱을 만들려나 봐요.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싱 바이로댕 쉐딩 12,000원 턱 없... 턱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. 붓질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아... 코도 만들고 있어요. 오오... 어... 좀 이뻐진 것 같아요. 어... 끝났나 봐요. 아... 많이 뿌네요. 흐흠... 안녕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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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